네 안녕하세요 하버룹니다 아토인 우트옥시즌 퓨어로션을 설명해드리면 피부에 보습감을 주고요 아기들한테 편리한거고 그리고 아기들 샤워시키면 피부가 안줄 수 있는데 보습으로 쫀득쫀득하고요 7가지 노파라벤 그런 성분들 안들어갔고 순수하고 향은 솔잎향 아니면 어성초나 풀립향기가 나고 그래요 저희 조카 사용하면 되게 좋겠죠 저도 되게 여기는 되게 매트한데 여기는 되게 촉촉하고 쫀득쫀득해요 네 퓨어로션 옥시즌의 퓨어로션이었습니다 그럼 나uffy죠 네 네 네 어머니 저 meditate 진짜 여러분 ite 또 요